오늘의 첫 번째 인터뷰, 새로운 매력으로 돌아온 라이지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이지의 성공계 곡이죠. 임파서블은 어떤 곡인가요? 라이지의 임파서블은 서로와 함께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갈 때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고 더 이상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챌린지 장인 라이지의 이번 포인트 안무도 기대되는데요. 네, 이번 임파서블의 포인트 안무는 마지막 후렴에 나오는 이 골반춤이 포인트 안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직 큐! 예! 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뮤직뱅크 월드 투어로 벨기에 다녀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벨기에 다녀왔는데요. 벨기에 계신 팬분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했고, 저희도 맛있는 와플도 먹으면서 재밌게 공연을 마치고 왔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토요일 5월 4일 뮤직뱅크인 벨기에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라이즈의 컴백 무대 언제 채채채 해볼까요? 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는 라이즈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채채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잠시만... 기다려오세요!